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. 2. 치즈와 우유, 치즈 등 유제품 등을 먹으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우유는 소화하지 못하니 반려동물 전용 우유를 소량만 주세요. 2. 어패류, 새우, 조개, 마른 오징어, 문어 등의 어패류도 좋지 않습니다. 소화불량이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3. 뼈, 뼈가 소화기관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건조가 덜 되거나 수제 간식으로 판매하는 건조 간식이라도 전문가가 만든 간식이 아니라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4. 고등어나 생선뼈, 고등어나 다른 생선뼈는 족각이 작아서 강아지의 위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. 5. 견과류, 땅콩이나 아몬드는 쉽지 않고 삼킬 경우 식도에 걸릴 위험이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알러지 증상으로 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 권장하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